너도 고백하러 온 거 아냐? 아니 난 그냥 애들 따라온 건데 쟤들 좀 이상한 애들이긴 한데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아니야 뭐 나름 좀 재밌는 추억이 될 거 같아 다행이네 박세지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니? 이게 뭐야! 집 프레젠이니 야! 이번에는 뭐하지? 밥 먹지? 오늘 방금 다행히 터맨 엔 엔 왕